성인은 꿈이 없다더라. 그런데 공자님은 나 어제 꿈꿨는데 요즘에 누가 안 나타난다 이런 얘기하고 부처님도 꿈꾼 얘기가 있어요. 부처님도 꿈을 꿨다. 또 이게 논쟁이 붙었어요. 어제 꿈에 뭘 봤다 이런 얘기하시면 또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성인들은 뭔가 다를 것이다. 다른 데서 다른 게 아니에요. 이게 다른 거지. 뭐가 성인을 규정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인은 우리랑 달라야 되고 신통이 있어야 되고 신통이 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라는 걸 본인이 세워요.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론내립니다. 부처님한테 안 물어보고 부처님은 내일 날씨 알까요? 야 부처님이야.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미 논리적으로 논리 전개가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다. 따라서 이것도 아실 거다. 고로 이렇게 자기들끼리 정해요. 부처님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그런 데서 내가 중생하고 차별이 나길 바라지도 않으실 텐데도 차별나기 바라시는 분 이런 건 이거예요. 생각감정 오감에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거. 이게 과거 칠불통계라고 법구경에 나오는 과거 일곱 부처가 석가모니까지 해서 일곱 부처죠. 공통설법이다 해서 해놓은 게 모든 선은 다 하고 모든 악은 절대 하지 마라.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해라. 이 세 개에서 이게 모든 부처님의 공통설법이다. 그럼 이거 잘하면 되는 건데 사람들은 다른 걸 기대한다고요. 내가 못하는 뭔가를 저 양반은 인간이 못하는 뭔가를 해야 된다. 최소한 무리를 걸어야지 성인이지. 무리 못 걸으면 성인 아니라든가 지금 이런 식으로 성인관을 갖고 계시는 경우가 지금도 부지 중에 다 깔려 있습니다. 성인인데 하고 그럼 그런 식이죠. 병원 용한 의사를 찾아가서 자 맞춰보세요. 자 어디 아플까요 제가. 성인이라고 생각하면 저를 성인으로 안 봐주시면 좋겠는 게 오셔서 딱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자 지금 제가 뭐가 문제게요. 타심통 천안통 막 써서 한 번 맞춰보라. 뭔 성인이 아무도 못 고쳐 이러고 가실 거 아니에요. 불집병 고치러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동안 그런 걸 도라고 자꾸 해놓으니까 저는 전공이 그냥 양심인데 저한테 너무 다른 걸 기대하셔도 안 돼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제가 전공한 건 양심이고 어떻게든 인류가 자신의 마음 안에서 양심의 뜻에 따라 자명한 것만 선택하면 살 수 있냐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삶이 점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생각하던 자명함이 아니라 점점 넓어져서 나중에 찜찜한 게 또 나오면 고치고 고치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. 우주 표준하고 딱 맞을 때가 와요. 우주 표준으로 생명체가 이 정도 하면 진짜 잘하는 거다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쯤 이상으로 살아가는 분이 나오면 이런 분들이 하늘나라 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. 경제 안에서. 경제 안에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